뼈아프지만 우리가 왜 졌는지 두번째로는 건회에도 불구하고 막 낙담하지 말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명확하게 인식하고 불도저처럼 정진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던 거를 쭉 해야 돼요 일단은 확정된 의석수 숫자를 봅시다 민주당 174석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보단까지 합하면 거의 190석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다 합쳐도 108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격차죠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가 만약에 국힘 쪽에서 10명 정도가 배반을 때린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탄핵 발의부터 소축까지 그냥 한퀴에 가는 겁니다 200석이면 두번째 200석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비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등등 온갖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낳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200석을 얹게 되어버리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그냥 무시하고 의회 독재가 가능한 거예요 개헌까지 가능한 겁니다 개헌할 수 있는 200석은 막았지만 우리나라 정치라는 거는 보수가 위기에 처하면 배신자들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10명 정도만 배반을 때려도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180석 이상을 확정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저희들이 원하는 거 다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독재의 시대가 열렷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51석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확보했고 아주 중요한 위원회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안보, 경제, 법, 치안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 마음대로 다 손을 볼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마음대로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래 민주당이 시도하던 게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차별근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법안들이 막 튀어나올 겁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국회에서 만약에 쇼부가 안 나오면 광화문에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민심의 심판을 받아라 윤석열 이러면서 정당성을 더욱더 주장하기 쉽게 됐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할 거냐? 시도를 할 겁니다 왜 그게 공약이었으니까 조국, 이재명, 깜빵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국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의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고 최강국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조국도 유죄가 나와서 의원직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국은 더욱더 서두를 겁니다 범죄종합백화점인 이재명은 감옥할 가능성이 원래 높았습니다 위중교사 같은 경우에는 빼박, 녹취록까지 있고 플롯이 간단하기 때문에 의원직이 날아갈 것 같다 위중교사 때문에 그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가정이 국민의 힘이 절반 이상을 했을 경우에 근데 지금은 압도적인 190석까지 갔기 때문에 이재명이 본인이 느끼고 있는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결벽증 같은 게 있죠 나는 절대로 안정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검찰이 본인을 감옥에 집어넣지 못하도록 발광을 뜰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종류의 악법들과 특검법 같은 게 통과가 되면서 난리가 날 것이고 그게 만약에 저거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해결이 안 되면 광화문에 쏟아져 나올 거라는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나가야 되죠? 뭐 볼 거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따가 제가 비판을 할 거지만 최대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본인이 정말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참았습니다 총선 끝날 때까지 근데 보수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는 실수는 참아줄 수 있다 이거예요 좌파들한테 꼬리 내고 지는 거는 그 꼬라지는 못 봐요 본인이 총선 말아먹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두 번째 열표 이탈표가 나오면 개헌저지선이 붕괴가 되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비토할 수 있음 아마 윤석열이 하려는 모든 것들을 안 하고 드러눕는 국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3번 이재명의 사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이겼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보수가 5대0 자살골을 다 넣은 거예요 이 민주당 지금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명단을 보면 부동산, 사기대출, 양문석, 온갖 사람들 성적인 발언으로 유린한 김준혁이 그렇게 규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국회에 들어앉아가지고 비트콘이나 X하고 앉아있는 김남국인 1년에 7억을 늘렸고 그 외에 입시비를 걸려가지고 전국민이 지탄을 받은 조국이도 들어와있고 울산시 선거계에 최악의 부정선거 사례를 남긴 황우라도 국회에 들어와있고 대장동 변호사들까지 이번에 국회에 다 입성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질 겁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미쳐날뜰 것이다 급진성과 호전성을 보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급하게 나가다가 반드시 탈이 날 거라고 봅니다 총평을 하자면 대한민국이 이만큼 탈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추악한 범죄와 발언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함량 미달인 것들이 드러나도 그냥 민주당이기만 하면 찍어주는 이런 탈악한 대한민국의 수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기기 쉬운 선거도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도 졌어요 민주당이 잘해서 노 용산 국민의힘의 자살골로 5등 패배가 난 겁니다 응원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패배 원인 세부 분석 첫 번째 집토끼 털 2030 남성 의사들 기존 보수층 다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 통계를 보면 알잖아요 비례대표 지지율을 보면 20대 남성이 국민의힘 지지가 31%밖에 안 나와요 근데 민주당 조국 합하면 44% 나오거든요 민주당 조국이 이뻐서 간 게 아니고 안 나온 거예요 20대 남성들이 미쳤다고 민주 조국 뽑습니까 30대 남성 국민의힘 지지율 29.3% 근데 민주당 조국 합하면 52.3% 안 나오거나 개혁신당한테 표를 좀 주거나 그냥 개판되봐라 이러면서 이상하게 투표하거나 그런 거 다 합친 거예요 지금 선거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뭔가 섞일 수 없는 집단을 연대를 만들어줘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우수한 사례가 1930년대에 미국의 뉴딜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즈벨트가 마이너들 다 모여봐 미국 남보는 원래 당시 민주당 지지층이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인 유대인 블루 칼라 캐톨릭 이거를 싸그리 끌어모아가지고 미국을 50년간 장악을 하는 펀드멘탈한 층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수가 연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 경북 영남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보수층 게다가 수도권에 있지만 그냥 사상적 역사과 아닌 완전히 보수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마포에서 함흥경이 왜 졌어요 영릉포에서 김영주가 왜 졌습니까 대전에서 이상민이 왜 졌어요 저쪽에서 굴러먹던 사람들 이번에 불러왔으니까 그거를 표를 주나 보수가 기존의 보수층과 2030 남성과 의사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영남 대구 경북이랑 합쳐가지고 싸워야 그나마 51대 55%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싸움인데 2030 남성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인물을 봐도 없고 공략을 봐도 없어요 국민의힘이 공천할 때 시스템 공천한다고 여성들한테 가산점 줬잖아요 그거 하는 순간 그냥 끝난 겁니다 싸움이 이준석이는 눈치가 빠르니까 우리는 남녀 임금 공동으로 하는 거 안 하겠고 여성 가산점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막판에 몰리죠 그쪽으로 민주당은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는 이재명 지킨다 이거 하나로 다 뭉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4분 5일 다 찢어집니다 대구 경북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평균보다 낮에 투표할 맛이 안 난다라는 거거든 보수도 서사가 있어요 보수 무시하지 마세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최근에는 보수가 개밀됐지만 대한민국 일으켰던 보수의 지도자들이 따랐던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쭉 따라온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오랫동안 역사관이나 세계관 코드가 맞으니까 공천 받아서 한번 나라를 좀 바꿔봐라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 있군요 근데 바로 날려버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람 날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당선됐냐고 찐 보수들이 발언할 때마다 징징건육에서 나가라는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김경률 나가야 되고 하문경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기존의 보수가 응원할 만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전라도 눈치 보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대구 경북에 투표율이 나옵니까?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투표하러 나오겠냐고 지금 격전지 중에서 아주 아깝게 패배하거나 역전당한 곳이 전부 다 500표에서 3000표 차이로 다졌더만 광주 5.18을 헌법에 넣겠다며 5.18에 대해서 극단적인 발언하는 사람 다 빼겠다며 근데 그 전라도에서 단 한 석이라도 가져왔냐고 85%에서 90%가 나왔어요 전라도에서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이 조국이랑 다 합치면은 안되는 걸 하지 마세요 제발 이때까지 뭐가 된 게 있습니까? 전라도 눈치 봐가지고 의사들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은 윤석열 정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의사들도 잘못이 많습니다 깽판치는 의사들 정말로 욕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거를 총선 이후에 풀어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이 용산할 때 있었다고 근데 갈등을 봉화 못 시켰죠 그러면은 의협에 소속된 사람은 13만명이고 관련된 사람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은 그 표가 50에서 100만 표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이번에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은 집토끼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살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층들을 끌어안고 갔으면은 무난히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저쪽이 실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용산에 누적되는 실수 불신 리스크 야가부 폐지 공략 못 시켰죠 물론 이것도 할 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지지부진한지 설명을 하고 총선에서 이기면은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힘 당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이 메시지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한 거예요 거기서 맘이 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김건희 이거를 왜 비판받아야 되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제없다 지역적인 문제니까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루 종일 테레피 켜놓는 중도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해명이 시원치 않네? 거부할 수 없었다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서 찍어줬는데 말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다 누적 데미지로 쌓이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래서 제가 그때 김건희 이슈도 정확하게 대응을 하라고 했잖아요 너무 굴종적이지 않으면서도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딱 짚고 넘어가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해명 정말로 추상적이었습니다 미디어 능력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대통령실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다 본질적인 거거든요 미디어 대응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좌파들은 어차피 5년 동안 계속 때려팔 거니까 잘못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주일에 한 번 언론사들과 맞다위로 전쟁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하라고 하냐면은 그거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옳고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흔적이 부족하고 매일매일 가식거리로 떠드는 언론사는 가득하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종섭 이슈 제가 이것도 얻어맞지 말고 역공을 하라 했는데 이종섭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의대 증원 물가 국힘 여성 가산점 등 누적되는 실수가 분리시인을 초래했고 리스크가 계속해서 쌓였다 핵심 지지층과 직결된 공략 같은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보를 보였다 제일 최악은 미디어 대응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저의 총평입니다 C 구도의 실패 운동권 심판이라는 구호는 좋았으나 상대하는 후보들이 하문경 이상민 기타 등등 운동권에서 굴러먹던 사람들 운동권 심판 구호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강성 보수층과 2030 남성들이 나서지 않았다 운동권을 심판하려고 하면은 구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젊은 애들이 나와야 심판을 할 수 있는 정당성 당위성 같은 것들이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아저씨들끼리 붙고 말도 똑같고 배경도 똑같고 뭘 전향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기존의 보수층과 2030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던 건데 경기 물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완벽한 패배가 나타난 겁니다 야 이거는 민주당이 진짜 선거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인정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원래 하던 거 했습니다 MBC가 위에서 퍼붓고 JTBC가 지원사격하고 김어준이가 사람들 딴 생각 못하도록 계속 여기서 주술 걸고 이재명과 관련된 리스크를 해명하다 보면 더 수렁으로 빠지니까 예민한 질문 같은 거 다 도망가고 윤석열 한동우만 후두를 패는 거 민주당은 원래 하던 거 했어요 근데 이걸 왜 줬냐고 보수가 똥볼을 찬 거예요 20대 남성 투표를 봅시다 참담하죠 그죠 2030 남성에서 표심이 떠나는 순간 이걸 못 이기는 싸움입니다 못 이기는 싸움 원래 6070은 보수 4050은 좌판데 2030 여성들은 민주당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네 20대 30대 여성 조국이나 민주당한테 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냐고 20대 30대 남성밖에 없어요 20대 30대의 정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민주당한테 몰빵 나오는지 아세요 조국이랑 젊었을 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걸 봤고 낙곤수 들으면서 자랐고 그런 거 그게 굳혀지는 거거든 근데 20대 30대 남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뺏길 거냐고 일관된 어떤 메시지가 쭉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층들이 지금은 잠깐 떠나지만 또 다시 옵니다 이쯤에서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보수의 참패라는 책입니다 근데 출판사 사장이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고 보수의 정신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보수의 정신으로 했어요 왜 보수의 참패냐 러셀커크라는 학자가 봤을 때 영국과 미국의 보수주의는 200년간 참패를 거듭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서 보수의 참패라고 글을 쓴 거예요 이 책이 1950년대에 나오고 보수의 각성이 시작이 돼가지고 1964년에 베리 골드워터를 대선 후보로 내보내고 근데 안타깝게 린든 존슨한테 졌고 패배가 연속되는 기간 속에 미국 보수가 선택했던 거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가자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첫 번째 돈이 없다 두 번째 시민 조직이 없다 세 번째 싱크탱크가 없다 네 번째 언론이 없다 다섯 번째 역사관이 없다 여섯 번째 유연한 정당이 없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전진하다가 이게 융합이 되어서 레이건 현상까지 나왔던 겁니다 이건 미국 보수주의 지적운동이라는 책인데 1960년대 초반에는 시대가 변하고 있었다 보수주의는 느리고 미묘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한 가지 징후는 이러한 반다수주의적 정서와 정통성에 반대하는 소수지만 강력한 보수주의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자 첫 번째 느리고 미묘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1930년대부터 50년대 공화당은요 그냥 지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냥 안 돼 뭘 해도 안 돼 언론도 없고 싱크탱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4분 5일 다 찢어져 있어 그런데 위기 가운데 응집이 되고 실력이 키워지고 제도권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1984년 선거를 보면 레이건이 미네소타 빼고 다 이겼고 1980년 선거에도 한 4, 5개의 선거구 빼고는 다 이겼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가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다섯 가지입니다 레이건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경제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는 많이 내고 헤리티리재단 여기는 뭐 역사 범죄 입법 결과 이런 거 다 분석하는 헤리티리재단 엄청나게 많은 싱크탱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수 기업인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두 번째 지식입니다 언론 역사 잡지 언론은 지금 우리가 너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역사 같은 경우에는 러셀커크를 비롯한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합의할 만한 어떤 공통된 역사관 긍정할 만한 역사관 같은 것들은 막 정립을 한 거예요 잡지 젊은이들도 구독해서 볼 수 있는 내 저녁 리뷰 같은 걸 만들고 이걸 통해서 관점이 무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민운동 YAF를 비롯한 기타 등등은 천하기만 해요 미국에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으로서 참여하게 돼서 레이건들 만들어냈고 4번 자본 미국 기업인들과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다섯 번째 여기에 반응하는 공화당이라고 하는 유연한 정당 우리는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어려워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면하지 않으면 더 큰일 난다 저는 지금 긍정회로 돌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라를 바꾸는 거는 소수 아주 소수 강력한 집단인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마저 낙담하면 나라가 더 어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의 의인 미국 보수운동 재건과 주류로 등극했다는 거 찐따 패배주의 안 되는 정당 소수 기득권 지키는 정당에서 주류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펀더멘탈을 만들기 위해서 각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요 일본이 미국을 침공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는 일본을 손보겠구나 그 풍경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언론사에다가 글을 썼습니까 이 순간을 30년을 기다렸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정말 이승만 운암 정신을 따르는 게 뭔가요 그냥 그분의 어떤 개인의 자유와 한미상호방위조약관 그런 거 떠벌리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운암 정신은요 나라가 망했어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승만 정신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성원 너는 뭘 할 거냐 제가 할 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근현대사 책 지필 제가 95% 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뒤에 난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좀 안 나갔는데 이번에 황연필을 좁히면서 진도가 거의 다 풀렸습니다 올해 안에 한국 근현대사 책을 한국은 꼭 지필하겠습니다 공약입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을 찬양하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에 15년 동안 있었던 모든 난제들과 중요한 사건들 어떻게 보면 되는지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걸 기반해가지고 계속해서 억울호를 끌어서 강사들과 역사학자들을 비판함으로써 역사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조직 운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지금 펀딩을 모으고 있는데 여의도센터 보수 네트워크에 새로운 힘과 구도를 주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흩어져 있어 여의도에 청년들이 바글바글 모여야 돼요 그 풍경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여의도센터거든요 보수 네트워크의 새로운 힘 추진력 2030이 대선 때 따라오다가 지금 없어지는 거 봐 오피니언을 주도하려면 청년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고 그런 듯이 만든 거고 또 하나 공경을 내걸겠습니다 올해 안에 보수의 승리 전략서를 지필하겠습니다 이기는 보수의 길 가제 이제는 추상적인 거 역사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옳다 이걸 넘어서 보수가 현실무대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현대사 책 지필 이기는 보수의 길 책 지필 세 번째로는 청년들을 여의도해 모으겠습니다 보수 네트워크에 새로운 힘과 구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승만을 기억하자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도 포기 안 했는데 아직 망하지도 않은 나라를 포기하는 건 이르다 이승만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되찾는 과정에서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 사람입니다 할 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고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만큼 애민 정신이 살아나는 거고 내가 뭘 할 것인가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나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될 때만 애국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어제 총선 결과 보면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그랬습니다 결과는 참담한데 나는 이것 때문에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이민 가겠다 이러잖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아 이 나라가 나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의 도움을 이만큼 필요로 하는구나 극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대한민국은 죽음 가운데서 재탄생하는 나라라는 걸 해방전국기의 혼란을 보십시오 여순 반란 일어나고 제주 사삼 일어나고 대구 폭동 일어나고 서로 다른 나라를 추구했다라는 거거든 김군은 북한이랑 하나 되자고 그러고 김규식도 평화 맺자고 그러고 이승만이랑 동지였던 사람들 다 떠나고 개판이었어요 그때 나라 없어졌네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낙동강 전투 대구 경북 외관 밀리면 나라가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라 망했나요? 안 망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끝난다 대한민국을 우리나라처럼 지키겠다 워커 장군 백선업 장군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그런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서 낙동강을 지켰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시대가 워낙 많았죠 대한민국을 쓰러뜨려는 노력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지금 위기도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합시다 앞으로 더 환란이 있을 거고 더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보수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총선을 통해서 반박 불가능할 정도로 보수의 민낯이 다 드러난 겁니다 사람 모으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금력 싱크탱크 젊은 사람들 끌어올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더 이거보다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드러나서 어설프게 138, 144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승리하는 국민의 힘 보느니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4년 뒤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함께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절대로 피해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질질 짜거나 이민 가겠다라던가 해봤자 안 바뀐다던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 아직 희망 남아있거든요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예상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가능성이 여전히 드러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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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